안녕하세요. 1월 예고를 하러 온 나라입니다. 이 모습으로 월별 예고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1월 잡지 표지는 두둥, 짠! 바닐라입니다. 새해를 맞아 폭죽이 터지는 배경에 바닐라가 즐겁게 웃고 있어요. 어느새 2020년의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한 해에는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스페셜은 헤라의 신년운세! 이게 무엇이냐고요? 음, 제목 그대로 헤라가 신년운세를 봐준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헤라가 운세 같은 걸 볼 줄 알았던가? 자세한 건 해당 영상이 나올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다음 1월 개편입니다. 기존의 본편과 예고, 퀴즈, 그리고 무대 영상은 그대로 같은 요일에 업로드 될 거고요. 드라마 MV와 저 버추얼 나라가 진행하는 게임 영상은 당분간 업로드가 미뤄질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아쉬운데 언제까지 미뤄지게 될지 아직 미정이라... 그 또한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기다려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저희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돌파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 샤이닝스타 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열게 된 이번 10만 돌파 이벤트!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셨지만 모든 분들께 보답할 수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이벤트는 비밀리에 진행할 예정이라 유튜브에는 이벤트가 끝난 후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화연!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을지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1월 예고도 모두 끝났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예고들 뿐이었네요. 그래도 1월에도 역시 샤이닝스타 채널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의 공인하시장과 매력적인 이유는